자 합격생들의 합격 루틴 찾아드리는 루틴 요정 김백중입니다. 마음대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딱 정해진 대로 딱. 이거 상황에 따라가지고 좀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니까 좀 시간 많으신 분들도 있고 시간 없는 분들도 있고 1차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촬영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오전에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강을 들으실 때는 바로 월요일날 세법 인강을 이날 듣지 마시라고요. 왜? 촬영을 이때 오전에 하면 인강이 업로드에 듣는 시기는 저녁 6시 되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6시에 인강 듣는 습관은 좋지 않다. 시간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거 6시에 올라오면 하루 묵히세요. 이게 상하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묵혀놓으면 숙성시켜놓으면 더 공부 잘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업을 오전 10시부터 들어라. 이게 학원에서 딱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질문. 화요일날 올라오는 게론은 언제 들으면 될까요? 어머? 수요일. 수요일. 그러면 이제 안 물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시법은 다음 주 월요일날 들으시면 되고 일요일은 웬만하면 공부하지 마시고 쉬시면 됩니다. 기본형 7강 오전 수업이 당일 오후 6시경에 업로드 된다. 그거 듣지 말라고 방금 했죠? 인강생은 당일 6시. 그날 6시에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쪽쪽 듣지 말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하루 묵혀서 숙성시킨 후에 들으라. 더 잘 들린다. 오전 10시에 수업 듣고 수업만 듣지 마시고요. 요 날 세법 오전에 3시간, 4시간 수업 듣고 바로 그날 오후에 2시간 동안 꼭 익힘 작업을 해라. 그래서 이걸 오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익혀야 되니까. 이걸 만약에 저녁에 들어버리면 그러면 익히기 힘들어집니다. 다음날 되면 또 딴짓하거든요. 인강 들으실 때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일시 멈춤 절대 하지 마세요. 빨리 듣기는 오히려 괜찮아요. 빨리 듣기는 1.4배속, 1.3배속 말 되게 느린 분들은 1.6배속도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들은 강의를 또 듣고 또 듣고 할 때는 2배속까지도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날리지 않을게. 그런데 중간에 일시 멈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배속으로 듣기는 선생님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4배속 정도 들으시면 듣기에 딱 좋아요. 긴장감도 적당하게 있고 자, 이번에는 시간 부족하신 분 아까는 시간이 충분한 분이었고 시간 부족은 하루 3시간 정도를 봅니다. 3시간도 채 안 나온다,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면 동차는 무리예요. 자, 그래서 3시간인데 나는 동차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자,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인강 듣는 건 똑같아요. 2월 말까지 정규진도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2월 말까지는. 지금이 한 2월 15일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2월 말까지는 2월 강의 제대로 따라가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이 3, 4월 강의가 2월까지는 올라오는 강의가 하루에 3시간 아니면 4시간 올라와요. 인강이. 그런데 3, 4월부터는 오후에 기출 특강 그래가지고 오전에 이론 강의 있고 오후에 그 문제풀이 강의가 합쳐지면 한 6시간 정도 강의가 올라와요. 그 6시간을 3시간 가지고 하루 동안에 다 듣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 4월 강의는 6월 말까지 듣기를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4개월로 늘려서 들으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5, 6월 강의는 그럼 어떡해요? 패스. 5, 6월 강의는 제끼입니다. 3, 4월 강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3, 4월 강의를 들으라. 5, 6월 강의는 패스한다. 패스해도 되나요? 패스해도 되죠. 한 끼 굶는다고 사람이 죽겠습니까? 자, 6월 말에 다시 계획을 짭니다. 제가 다시 짜드릴게요. 지금 이 공부하면서 선생님, 그럼 7월 달에는 어떡하면 되나요? 계획 짜지 마세요. 지금 계획 짜봤자 7월 되면 다 엉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6월 말까지 들으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6월 말까지도 못 듣는 분들도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상황을 보고 또 다시 한 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된다. 그래서 6월 말에 다시 계획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 없는 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 아시겠죠? 3, 4월 강의를 3, 4, 5, 6, 4개월 동안에 확실하게 다 새겨가면서 들으셔야지 이거를 무조건 시간도 없는데 듣기는 다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듣기 하면서 막 정신없이 복습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강의만 다 듣는 건 의미가 없다. 5, 6월 제끼고 3, 4월을 확실하게 챙겨라. 자, 이번에는 1차형만 말씀드릴게요. 1차만 볼 거예요. 1차형이면 대부분 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겠죠? 똑같이 강남에서 이렇게 강의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1차면 여기에는 이 개론과 자, 한 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는 이 개론과 여기에는 이 민법 이 두 과목이 1차 과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개론이 올라오면 이 날, 이 날, 이 날 이 세 개를 개론을 공부하세요. 한 2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2시간, 2시간, 2시간 해가지고 그럼 무리 6시간이나 되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법 이때 인강 올라오면 민법, 민법, 민법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6시간 정도 투자를 해라. 자, 한 번 봅시다. 하루에 2시간 투자한다고 보고요. 이 2시간 동안에 인강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그날 인강 들었으면 반드시 그만큼은 복습을 해야 된다. 익히는 작업, 외우는 작업 하셔야 돼요. 보통 2시간 있으면 인강으로 따지면 한 2회분 정도가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 1.4배속 정도 들으면 인강 하나가 보통 한 50분에 끝나거든요. 1.4배속 들으면 한 35분? 그 정도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2개를 다 들으면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30분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익히는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날도 그렇게 하고 이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들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월 되면 아까 6시간씩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투자하면 그러면 1차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이번에는 2차만 하시는 분들 1차는 합격했습니다. 혹시 1차 합격 안 하고 2차만 하지는 않겠죠.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목은 4개. 그럼 어떻게 들으면 될까요? 똑같이. 세법이 날 올라오면 이 날 세법 듣고 공법 들어오면 공법 듣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개론 올라오는 다음 날은 뭐 할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고 놓으세요. 아예 비워 놓으세요. 이거 배우고 놓으면 공부 안 한다는 개념보다는 휴식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좀 비워 놓잖아요. 그럼 시간이 한 5월 달 정도 넘어갔을 때 이 과목 중에 본인이 약한 과목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나는 공법이 약해. 그러면 여기에서 비워 놓은 것 중에서 공법을 채워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할지 모르니까 일단 비워 놓고 일단 한번 가보시라. 자, 4월까지는 이렇게 그냥 가기를 권합니다. 4월 해봤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죠. 4월 말 모의고사 시험 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 중에 본인이 어디가 약한 과목인지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일반적으로는 공법하고 중계사법하고가 사시문항이라서 비중이 좀 큰 과목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2차형은 만약에 이렇게 그냥 하시다가 4월 이후에 부족한 과목은 추가로 집어넣어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근데 1차는 겨우 합격을 해서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돼. 그런 분들은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3, 4월 강의를 6월까지 진행을 하십시오. 4달 동안에. 그리고 5, 6월 강의는 아까처럼 버리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3, 4월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3, 4, 5, 6월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6월 이후에는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더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대로 그냥 루틴 그대로 루틴 요정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오늘부터 저는 선생님 공부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부터 해도 될까요? 아,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근데 2월 15일부터 하시는 분들은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3월 강의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강의다. 오전에 이론하고 오후에 기출 풀고 하는 게 그러면은 3월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2월 15일부터 공부할 거예요. 과목이 6개 과목인데 민법 과목과 공법 과목 2개는요. 3월부터 바로 확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걸.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하시면 3월 달 들어가기 전까지 보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보름 동안 그 두 과목만 집중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6과목이 아니니까. 이 두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 민법 공법 뺀 나머지 과목은 3월부터 그냥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일단 민법 1월 2월 수업 제가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민법은 11월 12월 건 안 들어도 된대요. 1월 달 거 2월 달 거 이거를 꼭 좀 들으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몰아서 다 봅니다. 1.4배속 정도로 들으시면 20시간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법은 11월 12월 이걸 꼭 듣고 오랍니다. 공법 선생님이. 욕심쟁이. 그래서 11, 12, 12 해가지고 이거 4달 강의를 이렇게 몰아서 쫙 봅니다. 공법은. 그러면 1.4배속 하시면 약 40시간 정도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법과 공법. 이 이후에 촬영되는 남은 2주 있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이거는 총 72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지금 한 14일 남아 있거든요. 2월 달이. 그걸 72시간을 14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민법과 공법에 밀린 것들을 웬만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시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요. 나는 이것도 채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공법 11, 12 빼고 공법 1, 2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것도 시간 없다? 그럼 공법 다 제끼고 민법만 보시든지.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은 각 과목 선생님이 권장하는 거라서 이걸 안 듣고 3, 4월로 넘어가면 그럼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즘도는 좀 해라. 늦게 시작했으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권장합니다. 그다음부터 3월 1일이 되면 전 과목이 올라올 거니까 전 과목을 진도대로 진행을 쭉 해나가시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한 6월 지나면 그때부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또 중간에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계획대로 쫙 진행이 안 되거든요. 중간에 막 틀어져요. 틀어지는데 굳이 지금부터 하는 걸 나중에 9월 10일까지 10월까지 계획 다 짜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틀어지니까. 그래서 요새로만 진도를 진행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구였을까요? 루틴 요정!